롤잼 로젠잼님 죽음의 무더 보여주세요 죽음의 무더는 그냥 보여주면 안되고 음악, 이 뮤직과 함께 틀어야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마비누기 방송에 오신분 놀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즐겁게 즐기러 가세요 징이징이자 진진자 아잇 끝났어 너무 짧아 끝이야 끝 끝 제가 하면 짧으니까 제가 오늘 초청한 댄스가수 한번 모셨습니다 도아차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로 환영 오늘 이렇게 방송에 오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아차사님이 하겠습니다 쳐주세요 추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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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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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쑤 그렇지 됐어 됐어 아 됐다 요정도면 잘했습니다 굿굿 입금은 쫌타 해드릴께요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